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달부터 민간아파트에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을 원하는 민간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문 여부를 결정하고 전주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석산개발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고창군, 암치, 송산마을 주민들이 오늘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 연장을 허가한 고창군에 대해 전라북도가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석산개발 업체가 산지를 불법 훼손해 1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며 이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석허가를 승인하고 연장해온 고창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진로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찾는 전북교육 희망과 비전 대토론회가 오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은 비판적 사고와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상상력 등이라며 진로교육도 단순 지식교육에서 창의성, 인성교육으로 바꾸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혐업 활성화, 평생학습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전북의 영유아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만 6개월에서 59개월 이하 영유아 7만 800여 명 가운데 올가을 독감 예방접종을 한 영유아는 56%인 3만 9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독감 예방접종률은 78%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와 노인의 경우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며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다음 달 중순 전에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평결과 판결일치율이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은 55건으로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48건, 일치율은 87.3%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과 판결일치율은 평균 93.1%로 청주지법의 일치율이 100%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로 44번째를 맞는 고창 모양 성제가 역사는 미래다라는 주제로 오늘 개막했습니다. 고창읍성 일원에서 오는 일요일까지 펼쳐질 이번 축제에서는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 풍습 답성놀이와 대규모 야간 강강술래 등 다양한 체험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조선시대 풍경을 재현한 저잣거리를 운영해 지역 농특산물도 판매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오는 29일까지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농업과학관에서 감자의 매력을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감자의 식물학적 특성과 영양적 가치, 가정에서 재배하는 기술 등을 소개하고, 감자과자 시식과 감자 사진 찍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됩니다. 전북 지역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일부 산간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어두시뉴스 예고입니다. 값비싼 유아용 도서를 싸게 판다는 인터넷 카페 글을 보고 돈을 보냈다가, 책은 물론 돈까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직불금 조사를 위해 농장을 방문했던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이 사냥개에 물려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답성놀이로 이름난 고창 모양 성재가 오늘 개막해 닷새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어두시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